친구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친구가 없어요. 이게 우정 제이야. 형 공이 있잖아요. 나도 친구야 너. 멤버들이 해당될 많은 얘기가 안 돼. 제이 형 친구가 없대. 내가 너 친구 해줄게. 친구가 없어요. 봐봐 또 친구들 집에 초대하긴 했다. 집에 초대하다가 다 살고 있어 집에. 같이. 내 방에 초대해줄게. 같은 방이잖아요. 둘이. 그렇네. 응. 아 나.